점령 싸울 줄 아는 것과 사수할 줄 아는 건 다르지 C 거점을 점령했고 적이 C 거점을 차지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지를 얻었고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. 마음에 들어.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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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 어드배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